8월 30일 수요일 조촐한 결혼식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전도서 4장 9에서 10절 3번역 결혼식은 신부가 꿈의 드레스를 차려입고 공주가 되는 순간이다. 어느 전문가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일은 단순히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보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커플이 화려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846년 8월 30일 일요일 제임스 스프링어 화인 목사와 엘렌 굴드 하머는 메인주 포틀랜드 치안 판사 차일스 하딩 앞에서 결혼했다. 결혼 예식은 없었고 엘렌은 특별한 웨딩드레스를 입지도 않았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제임스는 한동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며 철도에서 돌 나르는 일을 했다. 나중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두울 때까지 장작을 패며 하루에 50센트를 벌었다. 1848년 중반에 제임스와 두 친구는 에이커당 87.5센트를 받고 100에이커 부지에 잔디를 가깠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쓸 몇 달러를 여기서 벌면 좋겠습니다. 라며 기뻐했다. 엘렌은 1852년 뉴욕주 로체스터에 정착한 뒤 새로운 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낡은 집 한 채를 연 임대료 175달러에 구했습니다. 집 안에는 인쇄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의 가구를 둘러보면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헌 침대 2개는 25센트씩 주었고 남편은 낡은 의자 6개를 1달러에 구입했는데 모양이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62센트를 주고 깔판이 없는 낡은 의자 4개를 더 사왔습니다. 의자의 뼈대가 튼튼해서 저는 구멍을 뚫어 깔판을 달았습니다. 버터는 너무 비싸 구입하지 못했고 감자도 살 수 없었습니다. 버터 대신 소스를 사용하고 감자 대신 순물을 먹었습니다. 첫 식사는 빈 밀가루통 두 개에 벽난로로 덮개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난을 기꺼이 참고 견딜 것입니다. 재림교회 초기의 선구자들은 이와 같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끝마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전도서 4장 9에서 10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만의 하명식 김지은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 교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